중국을 넘어왔습니다 네.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방금 여기서 이제 국경을 넘어온 거예요. 국경 넘어와서 바로 여기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이렇게 내려가면 지하상가가 나와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엄청난 사람 많네요. 제가 그때도 말했는데 환전하려면 여기서 하라고 했죠? 에스컬레이터 바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면 다 환전하는 곳이에요 멀면 멀수록 조금 더 환율이 좋더라고요 만약에 돈을 조금 가져왔다고 하면 이쪽 오셔서 환전을 좀 하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오늘 초코스로 가볼게요 여기에 제가 유명한 몇 군데를 알려드리면 공차는 다 알잖아요 가격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 2천에서 2천5백원 정도입니다 중국 스멜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로얄티 있잖아요 여기도 맛있어요 여기도 유명해요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따로 이쪽 역시 내가 좋아해서 그런지 줄이 제일 긴해요 짠짠 포코 삼총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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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과요? 야 2디에 fam 중국 애들은 진짜 편하게 계산해요 웨이신 있잖아요 위챗 위챗으로 바로 결제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 봐 봐요 계산 된 거예요 핸드폰 위챗 저거 갖다대기만 하면 바로 계산돼요 여기서 보면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킨 거 이거 밀크티 삼형집 이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다 나왔습니다 엄청 커요 이거 이게 우리나라도 2천원 밖에 안 합니다 이 맛이지? 와 너무 다이어트도 안 와요 근데 이게 안에 내용물도 진짜 가득 차있고 양 봐봐요 양 진짜 대륙 스타일 일단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중국도 13원이에요 13원 바로 옆에 내가 살고 있는 마카오에는 이거 사 먹으려고 하면 13원이 아니라 한 35원?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거의 한 3배 가까이 비싸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싸고 더 맛있게 먹고 싶어요 진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먼저 할 일은 머리를 자르려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덥스룩해서 사람들이 머리 좀 자르래요 근데 사실 제가 머리를 정말 이렇게 계속 길렀던 이유가 마카오는 머리 자르는데 너무 비싸요 믿을지 못믿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이 남성 머리 자르는데 가격이 한 3만원? 진짜 레알 3만원에서 4만원 하는데도 있고 머리 자를 엄두를 잘 못 내겠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왔는데 근데 여기서는 스타일을 내면 안 돼요 그냥 뒤만 줄여야 돼요 여기서 스타일 내려다가는 난리 납니다 큰일 나요 제가 예전에 스타일 한번 내려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뭐랄까 이렇게 안잘스럽다고 해야 되나 여기 뒤에 가요? 딱 저렇게 마카오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머리 자르는데 40원 40원이면 우리나라 6,500원 정도 2월 한쯤? 시타워? 장면 시타워? 장면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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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나한테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어요 저거는 이 형이네 머리 해드셨는데 사실 망했었거든요 불안해 수 percentage 좀 상당히 찐이니까 부여와 찐 타입 바닥이 갈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길이만 줄이는 거라 그런지 전공보다는 훨씬 난데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괜찮나요? 밖에 구독자가 왔다고 해서 중국 친구들 같이 왔대요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가려고요 구독자하고 중국 친구들하고 지금 같이 만났어요 한 번만 해주셨어요 우선 먼저 한국 사람부터 한국 사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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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한국어 패치 진짜 한국어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하늘 이쁘다 오늘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지금 마이크 사러 가려고요 사실 벨트도 필요한데 마이크하고 벨트 내 얘기 어디까지 했어요? 다이도 아시고 아무것도 아시고 아 유튜브 하는 거? 유튜브 하는 거? 나이? 나이 몇 살 같아요? 네? 나이 몇 살 같아요 아, 네? 네? 나이 몇 살 같아요 나이 몇 살 같아요 네, 말 했었어요 말했었어요? 에이, 말하면 안 되지 이게 저기 마이크폰 주의 이중이? 네 슈블리 니 도장완장은 리하이 어... 차고 아... 차고 조금 이따가 중국사람들이 물건을 어떻게 깎나 보실게요 현지인들이 깎는 방법 한국이랑 비슷할거야 아 그래요? 사실 오예 비자오회이 깎지 않아요 그래서 진댕한 이면던데 어 여기 많다 여기 많다 아니요 대신 원 아저거 유명 고유구 알걸 이런거 좋아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뭐 이런거 좋아하네 이러한거 좋아하네 아... 아... 이거 낫냐가 엔시엄이 아이유 이건데... 아... 오오오오오... 오오오화 안녕하세요 아...아... 이거... 뭐지 왜이래 몇 가지 돈 났는거야? 몇 가지 돈 났는거야? 140원이면 한국돈으로 21000원? 잠깐만 중국사람 어떻게 사야할지 140원? 네 130원 150원 이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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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 안돼 10분 밖에 못 가는건 아니잖아 비교해보고 비교 오케이 비교 솔직히 말해요 한국사람이죠? 아니에요 저 중국사람이에요 조선우도 아니구요 완전 한국사람? 아 완전 중국사람? 맞습니다 근데 또 하시지 않나? 야기라요 야기네 타이밍 30원 20원 140원 124원 250원 140원 엄청나게 208원 나 아직은 엄청나게 마이크 샀다 엄청 사고 싶었던 마이크 샀어요 시시해 우리 지금 KTV 가고 있어요 노래방 노래방 뭔가 고급져 보이는데? 한국어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한국어에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근데 그냥 대학교를 간 후에 배웠어 요즘은 토핑 시험 준비가 좀 한국어 토핑 대단하다 진짜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쭈치판바 아 맞다 쭈치판바 샤츠 자이날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약해야 된대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밥 먹으러 가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